앵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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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너무 작아요 제가 갈게요 더 크게 시작 앵콜 이 정도는 돼야 저희가 앵콜 라는 맛이 나죠 저희 이름이 누구라고요? 다시 너무 모르시니까 제가 분위기 좀 업되게 제가 I say to you say 랜디하면 랜디 더 크게 다시 시작 I say to you say 랜디 랜디 수준이 높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나게 트로트 좋아하시잖아요 저희가 트로트 들려드리고 갈건데요 장윤정 선배님의 뭐지? 트로트 장윤정 선배님 트로트에요 아까전에 왔다 가셨는데 저희가 더 귀엽게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박수 많이 쳐주실거죠? 예 그럼 다 많이 따라해주시고요 지금까지 트로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많이 쳐주셔야해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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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